루시드 모터스가 CCIB와 공식 합병 발표를 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전기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CEO며 CTO인 피터 롤린스는 테슬라 모델S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브랜드는 단순 럭셔리가 아닌 포스트 럭셔리 화려한 부유의 상징보다 우아하며 모던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혁신적이지만 럭셔리한 브랜드는 아니라고 하며 루시드 모터스는 BMW, 아우디, 벤주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로 성능, 기술, 지속 가능성을 내세우며 비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첫 모델은 루시드 에어로 시작가 69,900달러로 주행거리는 517마일, 1080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만 1,500달러의 드림 에디션은 올해 2분기에 생산 판매될 예정입니다. 루시드 에어는 스케이트보드의 플랫폼 형식을 사용해서요. 다른 모델과도 이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어 다음에 나올 신규 모델들의 출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출시 예정인 SUV 모델인 그래비티까지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부터스는 이미 브랜드로서의 성장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고급 제품인 루시드 에어로 출시를 시작해 고급 SUV 제품인 그래비티를 2023년 출시하고 이후에는 좀 단가가 낮은 모델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룰린스는 루시드 모터스와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의 차이점은 배터리의 효율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킬로와트당 주행거리 비교해서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타 고급 브랜드보다 앞선 배터리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죠. 주행거리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루시드 모터스의 드림 에디션과 그랜드 투어링 모델 그리고 오른쪽은 테슬라 모델 S와 폴쉐 모델이 있고요. 주행거리 최고 속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돌파 시간도 비교하면서 배터리 효율성 뿐만 아니라 차량의 퍼포먼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큰 특징은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 컨셉에 있죠.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0년이 넘는 루시드 모터스만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루시드 에어 배터리 무게 대비 출력이 다른 미국 그리고 독일 기업의 배터리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시드 모터스는 투웨이 차진 기술로 타 차종에 비해 주행거리 300마일당 20분 빠른 충전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그런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2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루시드 에어의 드림 에디션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현재 생산 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차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마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총 403개의 신청특허 중 이미 80%는 취득을 끝냈습니다. 시장 판매는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 예약을 할 수 있고 이미 6개의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이후 미국 내 9개의 스튜디오를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 뒤에 중동과 유럽에서 오픈 예정이죠. 루시드 모터스 제품 생산을 위한 미국 내 공장도 아리조나의 1단계에 완공을 했고요. 2분기부터는 생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 모터스는 연 3만 4천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추후 공장이 4단계까지 완공되면 연간 36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루시드 모터스 파이낸셜을 보겠습니다. 아직은 생산 판매가 없어서 매출도 없는데요. 차트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올해 6천대 생산으로 900밀년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위를 보시면 내년부터 판매될 차량 숫자로 2023년 그래비티와 2025년 새로운 모델로 2026년에는 연 25만 대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 아래쪽은 그에 따른 매출로 내년에는 2,200밀년 달러에서 2026년에는 10배가 넘는 2만 2천 밀년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지금 생산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많은 투자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성장해서 판매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와 같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욕미닛 이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